일부 의원들의 포럼 비슷한 게 열렸는데 거기서 신경민 등이 무당 유튜버들과 그 무당 유튜버에 해당하시는 거예요? 저는 무당이 아니죠. 무당이 아니죠. 무당 유튜버라고 이야기를 하며 어떤 당원과 국민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누구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무당 유튜버라고 지적을 할 게 아니고 천공을 지적을 해야죠 그러면. 빈고. 진짜 무당은. 그러니까 이분의 의견이 뭐냐면 유튜버들이 너무 뇌피셜을 남발해서 말도 안 되는 예언 비슷한 것들을 해가지고 언론 환경을 호도시킨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그러면 그런 뇌피셜들이 안 되게끔 당신네들이 좀 만나주든가 그래서 정보를 주든가 아니면 유튜버들이 그렇게 무당 짓을 한 유튜버들을 퇴출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주든가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놈의 무당들 때문에. 지금 무당들끼리 싸우느라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거기. 그리고 말씀하신 포럼은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들이 꾸려져 있는 포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웃기죠. 그분들이야말로 무당 유튜버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있는데 아 참. 무당 유튜버는 지금 집안 싸움으로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 유튜버의 어떤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분 중에 하나가 이낙연 대표시죠. 무당에 더해서 이 곤충 유튜버들의 혜택도 받았던 분이 이낙연 계열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무당이면 더 잘 됐지 지금 이러겠냐. 아 이건 무당이 긍정적일 때 긍정적일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무당이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때는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푸덕거리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폐를 푸덕거리처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빨리 손절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 데하고 손절을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될 분들이 거기랑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왜 개딸이 들어갈까요? 개딸이 왜 무당 유튜브랑 무슨 관계예요? 전혀 사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당신네들이 개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무당 유튜버 굉장히 싫어합니다. 손절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